현대자동차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 9월 1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63% 하락한 18만 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19일 대비 약 10.03%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9월 17일 19만 천 오백 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20일 6만 5천 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8월 10일 846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9년 10월 7일 25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40.31%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06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29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76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8월 28일 가장 많은 31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0년 8월 31일 가장 많은 56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43.69%에서 약 31.65%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19년 9월 19일 약 43.69%, 최저 지분율은 2020년 9월 18일 약 31.6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07조 787억 원이며, 2015년 91조 대비 약 16.4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조 6,444억 원으로, 2015년 6조 대비 약 마이너스 42.68%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4%입니다. 순이익은 약 2조 7,845억 원으로, 2015년 6조 대비 약 마이너스 57.22%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6%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8배이며, 지난 2015년 6.53배에 비해 약 175.47%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9.02배, 코스피 평균은 15.61배,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어 평균은 마이너스 3.64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66배이며, 지난 2015년 0.64배에 비해 약 3.8%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38배, 코스피 평균은 2.5배,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어 평균은 1배입니다. ROA는 1.4%, ROE는 3.67%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시가 총액은 38조 6,739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8위, 코스피 종목 기준 7위,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07조 78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위, 코스피 종목 기준 2위,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조 6,44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6위, 코스피 종목 기준 6위,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2조 7,84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4위, 코스피 종목 기준 4위,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현대자동차에 대해 9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현대차 투자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25만 원을 제시하였고, 메리츠 종금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4만 5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8만 3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7만 5천 원에서 21만 7천 5백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3만 1천 원에서 18만 1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3회의 중립, 10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현대자동차는 8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5년 7월 2일부터 2018년 1월 24일까지 상승 추세, 2018년 1월 24일부터 2018년 9월 14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9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9월의 8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2월의 마이너스 6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감사합니다.